조은주 3점 진학합니다. 아까 하채진 선수의 말을 분명히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. 조은주의 득점. 분명히 로이드 선수도 지금 팀원들의 장점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. 패스 능력도 있고요. 단타스 미스메시 상황입니다. 방하정 다시 인사이드로 의지샷. 지금 방하정 선수는 마치 자로 잰 듯한 아주 편안하게 단타스 선수가 잡아서 슛을 올라갈 수 있도록 패스를 잘해주고 있습니다. 단타스가 다시 득점에 시동을 걸면서 17득점. 33대 30. KB 스터디에 서주왕 위드입니다. 조은주의 득점. 그대로 원전이 오브건드예요. 강하였습니다. 하나 이렇게 패스를 했으니까 또 슛을 몇 개를 할지 숫자를 세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농구 스타일이 빠르게 박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박지수. 자 블랙이 계속 밀어내고요. 컷인프라이. 승기칠수 나왔네요. 잘 뛰어들어오기도 했지만 잘 기다려줘서 지금 좋은 패스가 나왔습니다. 버비 득점. 두 팀의 외국인 선수 총 4명이 모두 코트에 있습니다. 로이드. 샤크라 다시 떨어져 있는데요. 조은주에게 탑에서 그대로 던집니다. 에어볼. 커리 돌파 던집니다. 리바운드 박지수. 자 아래에서 긁어냈는데요. 조은주 4명의 선수가 멈춥니다. 투지를 보이고 있는 두 팀의 선수리네요. 결국 박지수가 잡고 내려올 때 결국 볼 스틸은 아래 수리는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한채진이 건드려주고 그리고 조은주까지 끝까지 부담을 한번 줘봤습니다. 점수 5점 차 리드는 TV스타즈. 로이드 선수와 커리 선수가 외곽에서 프레이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리는 외국인 선수들끼리 몰리는 성향은 보여지지 않고 있네요. 구슬 그 앞에는 단타스입니다. 주얼로이드 블락입니다. 커리의 블락. 단타스 빠르게 길게 패스. 그대로 나갔네요. 아 단타스가 너무나 아쉬워합니다. 커리 선수가 못 잡아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본인의 패스에 화나는 거죠. 그렇죠. 아 왜 이렇게 길게 줬을까라는 그런. 네. 여기에서의 패스 연결인데. 당했습니다. 반타스를 날리고 돌립니다. 이경은 핑골 돌아 나옵니다. 아 배심에 3점이 있는데요. 이경은. 골 및. 자 무방기 상태입니다. 골에서 반타스 마무리. 페인트 쪽 안에서의 피부 프레이랑. 네.